별이 되어라 2 배다의 기사들 화이팅! 저는 세븐틴! 안녕하세요 세븐틴 모시 승괄입니다. 하이브에서 선보이는 글로벌 판타지 RPG 게임 별이 되어라 2 배다의 기사들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겁니다. 한편의 영화같은 별이 되어라 2 배다의 기사들을 위해 저희가 OST에도 참여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별이 되어라 2 배다의 기사들 화이팅! 안녕하세요 프로듀스 사인입니다. 오늘 무척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 바로 하이브에서 처음 출시되는 글로벌 판타지 대작 별이 되어라 2 배다의 기사들의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.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아주 많이 등장한다고 하니까 게임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별이 되어라 2 배다의 기사들 화이팅!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트겨라입니다. 하이브가 선사하는 첫 번째 글로벌 판타지 별이 되어라 2 배다의 기사들이 드디어 사전 등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세상 모든 판타지를 넘어 슬로건처럼 화려하고 새로운 재미들이 가득한 게임인데요. 여러분 2024년 기대작 별이 되어라 2 배다의 기사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. 반감부! 네 배다지나오 2 배다! 안녕하세요 엘리앞필입니다. 하이브가 선사하는 글로벌의 대작 별이 되어라 2 배다의 기사들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네 맞습니다. 저희도 게임 플레이 영상 미리 봤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 그래픽 게임성 스토리 등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푹 빠져들 수 밖에 없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엘리앞필이었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화이팅! 별이 되어라 2 화이팅! 화이팅! 둘 셋! 안녕하세요 엘리앞필입니다. 하이브가 선보이는 첫 번째 글로벌 판타지 대작 게임 별이 되어라 2 배달 기사들 출시를 축하드립니다. 별이 되어라 2는 장대한 대서사시 같은 스토리와 새로운 모험이 가득하다고 들었어요. 맞아요 거기에 글로벌 눈치 출시까지 벌써 너무 기대되는데요. 전 세계 많은 유저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다니 더욱 재미있는 플레이가 될 것 같아요. 그럼 별이 되어라 2 배달 기사들 화이팅! 안녕하세요 뉘지스입니다. 차원이 다른 판타지 별이 되어라 2 배달 기사들의 출시 소식을 듣고 저희 뉘지스가 찾아왔습니다. 전작도 많은 사랑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완전히 새롭고 간소한 모험으로 게임팬드 분들을 만날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별이 되어라 2 배달 기사들 화이팅! Who's here? Boy Next Door! 안녕하세요 Boy Next Door입니다. 하이브의 글로벌 대작 별이 되어라 2 배달 기사들이 드디어 오픈한다고 합니다. 매력 만점 캐릭터들과 멋진 스토리까지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별이 되어라 2 배달 기사들 화이팅! 툴즈 인사드리겠습니다. 24-7 with us! 안녕하세요 툴즈입니다. 하이브에서 글로벌 기대작인 별이 되어라 2 배달 기사들이 출시됩니다.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도 너무 기대하겠습니다. 별이 되어라 2 배달 기사들 화이팅! ¿Qué?? 하이브 제주Hyun 하이브제 forums 아멘